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선생님 정수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화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동화 혹은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Le Petit France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일부분만 살짝 읽어볼 거고요. 이 제목을 봤을 때 저거 무슨 책이다 라고 아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직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의 대표적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어린왕자죠. 그래서 어린왕자 첫 번째 파트 조금 읽어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 이미 프랑스어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나 저런 표현 아는데, 저런 말들 아는데 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 정말 알파벳부터 처음 배우려고 이제 프랑스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 프랑스어를 이렇게 읽는구나. 읽는 연습, 듣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쭉 읽고 한 문장씩 끊어서 해석해드리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의 일부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어린왕자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간 삽화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의 내용이었지라고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 문장씩 다시 읽고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루스크는 뭐뭐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섯 살이었을 때 나는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굉장히 멋진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생명체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라고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ça représentait un certain bois qui avalait un faune 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 야생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보여줬습니다. 나타냅니다. voilà la copie du dessin 자 그래서 다음에 이 그림의 카피본, 복사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가보면 On disait dans le livre 책에서 말하기를 Les serpents boas avalent leurs bras tout enthieres 보아뱀은 그 보아뱀의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Sans la mâcher, 쉽지 않고 말이죠. Ensuite, ils ne peuvent plus bouger Et ils dorment pendant les 6 mois de leur digestion. 그 다음에, 삼킨 다음에 그 보아뱀은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가 되는 6달 동안 잠을 잔다고 합니다. J'ai alors beaucoup réfléchi sur les aventures de la jungle et aventure. J'ai réussi avec un crayon de couleur à tracer mon premier dessin.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정글에서의 그런 어드벤처, 모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크레용,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자기 생의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Mon dessin numéro 1 그게 바로 그 화자의 첫 번째 그림이죠. Il ne te comme ça 그 그림은 이런 모양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j'ai montré mon chef d'œuvre aux grands personnes 그래서 어른들에게 아, 이 걸작! 내 정말 훌륭한 이 그림을 어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je les redemandais si mon dessin les refais faire 그리고 이 그림이 무섭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른들이 대답을 하기를 «Pourquoi un chapeau ferait-il perreux? 왜 모자가 무섭니?»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Mon dessin ne représente pas un chapeau. 그런데 내 그림은 모자를 나타낸 게 아니죠. Il représente un serpent bois qui digerait un éléphant 해서 그 그림이 의미하는 거, 나타내는 거는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J'ai alors dessiné l'en derrière du serpent bois. 그래서 이 화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뱀, 소화 중인 보아뱀을 그렸대요. 그런데 그 그림 목적이라고 하면 afin que les grands personnes puissent comprendre 어른들을 조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아뱀만의 elephant 코끼리를 그린 거죠. elles ont toujours besoin d'explication 그런데 그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계속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Mon dessin numéro 2 était comme ça. 그래서 2번 그림은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었던 내용 해석을 쭉 해봤는데 기존에 프랑스어를 조금이라도 배웠던 친구들은 예를 들면 avoir besoin de 라고 하는 표현 이미 알 것이고 l'air 이런 소유형용사형이나 복합과거 혹은 반과거형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동화 읽어봤으니까 프랑스어 차근차근 꾸준히 공부 한번 하시고 다시 이걸 보시면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더 이런 동화책들 읽으면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 퀘스트로 돌아올게요. 꼭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